전장 밑에서 보고 내가 먼저 헤드가 보이는 거랑 맞춰봐 맞을게 헤드가 에코 좀 조심해야지 발 킬 있어요 스폰키란다 스몰지 저게? 하 웹캔 깼어요 하나 좋아요 너리가 스폰키를 상대로 정한게 불비란 걸 후회하게 만들었어 이 한명 후회하게 뭐야 아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부숴둬야겠네 3층이구나 아래 있나 봐요 아래 있어요 계단 아래 있나봐요 애들 위에서 계속 사소하고 있네 피아노 방지 클리어 할께요 피아노요 피아노 클린거 같아요 근데 버티클 다 해놨다 미라 있어요 미라가 저기 미라존 거기서 보고 있네 여기 공사도 있고 아 여기 아 여태 공사 해놨구나 피아노를 여태 방문하네 일단 이쪽 이쪽 계단까지 클리어 그러면 제가 저쪽에서 레페를 타고 이거 흰계로 가야되요 우리 네 현민 있는데 앞에쪽 트랩도 클리어예요 그럼 제가 흰계 쪽에서 레페를 타고 저 미라를 견제를 해볼게요 저 천천히 밑에서 올라갈께요 카베 없을려나? 없을려나 카베가 그럼 드러닝 할께요 그럼 탐지 탐지 탈킬이요 확인 열었어요 미라 아래 측면 들어가야되는데 들어가요 거기 안에 미라 없으면 저도 들어갈께요 시발같이 괜찮은데 미라 미라좀 먹었다 어 어 어 어 에 에코 바로 뒤에 에코 바로 뒤에 무베이랑 에코 바로 뒤에 내 뒤에 니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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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주세요 뒤튜징 해주세요 설 설 설 설 설 설 추세여 홈민 나 설 어디어 어디어 어디 여기야 거기다 해 거기다 하면 돼요 에프 에프 꾹 에프 꾹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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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